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혼수를 요즘에 참 많이 두는데 본인이 깝깝하니까 혼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참 앞이 훤하다는 게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물론 홍준표 지사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앞이 훤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투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신문들은 대대적으로 뉴대일 신문의 톱뉴스가 여당 서울의 6석 최악판세에 발칵 이런 내용이 나오고 조선일보는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용산을 제외한 데는 다 패배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 때. 2024년 4월 10일 총선 서울판세는 6곳에서 국힘이 이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윤 대통령이 선거 사계시력들에게 투항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입을 담은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은 그냥 선거 사계시력들에게 나라와 국민들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구나. 그렇게 제가 진단한 거고 그게 10월 11일 생방송에 실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에요. 10월 11일이니까 12월 아침이죠. 그 진단에 대해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이 국힘이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 보고서가 흘러나온 것을 보고 여러 명이 지적을 하네요. 국민의힘 당은 총선 자체 분석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관리체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특표 선거 사계시력과 범죄집단들이 얼마든지 사전특표 전산조작으로 통합선거인 명분을 위변조하고 전산수계표 전산집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숫자를 바꾸어 국민의힘 당표를 도독질하여 더불당에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사전특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선거범죄집단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123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냥 국민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선거에 관해서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모든 비극의 출발지고 종착지가 될 겁니다. 밑에 지인님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밑밥을 깔아주는 기사에 우파까지 합세해 부하 내동을 한다. 난리발강이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데 왜 덜 난리냐. 국민들이 쏘아 그렇다고 치자. 게다가 부정선거 의혹까지 아직 해소되지 않았었는데 또 쏘아 넘어가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속는지 자신의 생사가 갈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순진하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마 파문이 큰 모양입니다. 내부 보고서가 국민의힘 내년 총선 서울 6곳 아무리 여러분들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표를 주고 국힘이 제갈공명 같은 책사를 모시고 여러분들 공천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를 다 던지고 개표를 마무리해서 개표 상황표의 숫자를 개표 현장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되면 전송을 한 것이 모두 다 집화되는 데이터베이스부터 이런들 모두가 변조돼 가지고 방송을 타게 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냐 이야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나 명백한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만일 허위거나 이랬으면 벌써 무슨 짓을 여러분들 범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나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표 상황표에서 여러분들 다 검증을 해 가지고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가 다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조가 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할 겁니까? 문화일보에 분당에 몰려드는 면면 보니까 총선 이기기 힘들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 홍준표 씨가 글에 남기는 글에 여러분들 복선을 읽어보면 국힘이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천당 아래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총선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 전세 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 탈환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하고 분당서 출마하겠다는 사람. 각종 혜택도 안 드리고 뜬금없이 분당에 출마하겠다는 사람 등 대통령실 출신들의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어려우면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자진해서 흠지로 가야지 너도 나도 양지만 찾아 자기라도 살겠다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흠지로 가겠다는 유일한 분은 첫 출발을 그 후 목사의 행사에서나 가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 총선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 지도부는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을 가로받고 출마하겠다는 셀럽들은 모두 양지로만 모이니 그래가지고 총선이 되겠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홍준표 씨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도 현직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만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개 여러분들 단호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잘하지만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 단호함은 선거 부정만은 일체의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도 찬당 아래 분당이 어떠고 분당으로 이놈 저놈이 다 모이니까 한심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현재 사전투표의 제도적인 틀 하에서는 국힘은 죽었다 깨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기회는 달리 대안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비용을 치루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이치고 그게 시민이든 대통령이든 정치인들 간에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비용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혹한 비용을 아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소위 사전투표 현행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을 감는 대가를 세세손손 치루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홍준표 시장은 말을 굽힐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나는 정치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태로 가면 국힘은 대패할 거고 더블당 지하에서 이러면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미쳐가는 겁니다. 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뭐 한심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정신 처리라 정신 처리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은 다 좋은데 근본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조차도 혁신을 거듭찬 김기현 여당과 조기 비상대책위원회 불가피성 이따위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공병호 tv를 자주 방문하시는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졌은 분들 정도면 모를까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맛이 간 거지 않습니까.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이 2023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제2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48대 이게 48대 3이 아니죠. 49석이니까 이게 46대 3입니다. 46대 3. 46대 3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시력들은 사전투표일 기준으로 7.49%에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7473표를 유령사전투표자로 확보해 가지고 진경훈 후보한테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압승을 한 겁니다. 17% 차이가 득표일 차이가 난 겁니다. 신종사기수법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동일한 방식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동일한 조작수법과 동일한 조작세기를 사용하게 되면 46대 3이란 거 아닙니까? 46대 3. 46대 3. 지금처럼 서울에서 8석입니다. 4.15 총선의 조작이 없었으면 17석을 여러분 국힘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 분석결과를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석결과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선거구가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집 그래프를 이용하 차이집 크기를 이용하게 되면. 국힘은 6석을 이긴다고 하지만 강남에도 여러분들 3석을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4.15 총선 2020년 총선에서는 세 군데 살아남을 거로 봅니다. 서초구갑 강남구갑 강남구평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은 다 집니다. 가정은 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동일한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이 활용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세석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의도 연구원 여러분들 판세 조사는 이걸 고려 안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가 아예 선거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있는 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9번 일어난 부정 선거는 다음 10번째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합니까?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먼저 부정 선거의 세기와 강도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째는 그런 거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의 정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119대 29로 대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판세 분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근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이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내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9번 일어났는데 10번째 어떻게 안 일어난다고 당신들이 뭐죠? 보장을 하겠냐 이야기죠. 서울의 6군데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6군 가운데 서초구갑 강남구갑 강남구 병밖에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판세를 못 읽어도 되겠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확실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선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법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법 보기 좋게 성공했잖아요. 득표율 격차 17%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34% 조작을 한 겁니다. 35% 사이로 총선 25% 10% 정도 더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찍소리 했으니까 김기현이가 찍소리 했으니까 아무도 찍소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이상의 조작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아주 합리적인 제가 볼 때는 농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채석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 17석을 차지한 국힘이 4.15 총선에 침묵한 그 대가로 8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죠? 끌려다니는 겁니다. 4.15 총선에 침묵하고 그 여러분들 그것을 덮은 대가로 2020년 총선 대표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사는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급함과 그 비급함의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부정직함의 대가를 대참패입니다. 공천이고 나발이고 핵심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2021 총선의 경기는 57대 1입니다. 57대 1. 58석 가운데 한석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7.5% 조작하면 한석이고 5%를 조작하더라도 한석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경기도는 접전지역이 많다는 이야기고 몇백 표 정도만 밀어주도 이렇게 다 당락이 바뀌는 겁니다. 한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여주시 양평군 정도만 건지고 나머지는 다 지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소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선을 보인 신여러분들 병기 신 뭡니까 소위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히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4% 100% 가운데 4% 정도로 여러분들 표본 조사를 선택해 가지고 선관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 자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더라 그게 국정원 조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층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들의 비급함과 부정직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번에 넘어가면 다시 되찾기는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못 넘기지 않습니까 에르도안이 여러분 터키를 장악한 다음에 못 넘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뭡니까 다시 권력 교체가 될 겁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인천은 13대 제로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7.5%를 조작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번에 한 번 이 프로젝트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조작하게 되면 전국의 판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는 13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침묵하고 그것을 여러분 덮는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정부의 나락이 떨어지는 것하고 대한민국의 몰락이라는 것이 그냥 가속화된 겁니다. 세상 사회에 윤 대통령은 평생 동안 봉급받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경험들을 많이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고 삶을 개최해 온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냥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간단히 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지도층들이 저렇게 안일하고 무사 안일하니까 당한 다음에 이제 뭐 깨우치겠죠. 당한 다음에 여러분들 당하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을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참 인간들이 나쁘죠. 악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이런 부모 입장에서 참정권을 박탈상한 나라의 후손들이 살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집권층에 후손들이 이른들 부정선거가 완전히 제도화된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위기의식이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절박감이라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